하나 자아 로라로 바꿔주구요 아 지이 제가 맞azzω 지이 로라고 맞으면 어떡하냐 저 폭풍우 오오오옿 죽아라 이번엔 이걸 주거라 오케이 자 얘 하나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좀 에너지 좀 채워주세요 나머지 반딧불이로 자 이 정도만 반전은 남겨두고 쟤는 지금 얼음이니까 얼음으로 공격하면 안되고 번개로 공격해야되니까 트리스틱 아 루벨라 어 번개로 공격으로 아우 야 이걸 했는데도 이렇게 야 또 마음됐어 이씨 아 내 아유 이씨 오케이 아 희미한 비사 넌 영혼지지? 얘 또 화낸다 반대뿔이라고 또 화낸다 얘는 되게 성격이 그거하다 그르브하.. 아까 뭐라고 해야지? 좀 축 처진 그 뭐라고 해야지? 부정적인 그리고 광대 어리광대도 이렇게 성격이 부정적이지 저 자식은 아이고 반딧불이 지쳤어 핵식거린다 이쪽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되는거 아 이쪽으로 내가 왔나? 아닌데? 아 어 저거 있는데? 이쪽으로 가라는 소리 같은데? 어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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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맞아맞아 어어 아예 아파 이하 해오 이어 이건 어디야? 이씨 또 어떤 여actory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ْ 얘네들은 왠지 물리공격에 강할거같고 마법공격에 약할거같고요. 얘는 얘도 물리에 약하... 얘는 물리공격에 강하... 마법에 약하... 강하려나? 일단 얘네 둘 부터 처리하죠. 아 얘 암흑이다. 빛빛빛 빛빛 빛이야 빛 오로라 주인공acak 오로라 주인공아 드디어 니가 쓸 쓸 데와 썼어 얘는 일단 트리스티로 바꿔주ET 갑옷으로 갑옷으로 이야아 데리지 마라 여태까지 먹어놓은게 이제서야 이제서야 좀 위력을 발휘하는거 같은데 자아 막을 수 없으 어우 회피 방어 하나는 정말 잘한다 야 방어력은 정말 정말 좋다 궁극의 갑옷 막을 수 없다 얘 지금 했나 못한거같은데 수잔 Safe 오케이 루벨라로 바꿔서 제가 힐해주고요 들르고 Mich relig 야 얘 에너지가 몇이야 도대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아니아니! 걔를 바꾸지말고! 아니아니아니! 걔를 바꾸지말고! 아 이제 다시 잘못 바꿨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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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잠깐만! 알아듣어 일단 치유를 써줘야될것같은데 치유보다 방어를 하자 아 쟤를 어차피 지금 죽었어야됐어요 막을 길이 제간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을 한번 더 해주구요 자 오오오오오… 우왕 아 교환해졌어야하는데 어.. 일단 방어를..아니.. 조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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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노라로 일단 방어를..아니..조항 어..노라로 오우 야야야야야 야 에너지 자 쟤는 물리공격에 약해요 얘는 다행히 자 치유 강력치유 지금 루벨라가 죽었어요 지금 야 죽지..죽지 않았나? 죽었나? 죽은거같은데 루벨라 루벨라가 카운..카운터휠 이 있는데 일단 얘를 석화를..석화!석화!석화! 아우 씨..속도저가 됐잖아 오케이 회피 헤이이이이 자 일단 별빛하구요 얘는 걔는 속도 상승 스피드 증가 오케이 오! 마나를 다 쐈어 벌써 마법물약 마법물약 마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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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료벨라꺼에요 카운터에 아 얘 오 이거 하나 더 있다 아 식도 좋아 오 회피했어요 오케 죽었나? 안죽었네 자 스페지 증가 아 맞았어 스페지 증가 자 이번엔 물리공격 강한 애들로 두명 일단 얘는 로봇으로 맡궈주고요 도마살 얘 힐해야되는데 아 일단 한방 버틸수 있을것 같아요 아 원래 누교나가야되는데 지금 어 속도좋아다 제기네 석화라 대라 아 또 속도좋아 어차피 속도좋아야 지금 어차피 속도좋아야 인마 해봤자 인마 저 강호 어차피 이겼어요 오 반디뿌리 반디뿌리 자 석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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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야 이야 경실사는거 봐라 스피드 별가루 스피드 별가루 스피드 별가루 별가루 인마토리 스피드 별가루 자 사용하기 사용하기 자 이것도 사용하기 자 이것도 사용하기 아 아 예 카운터 1 예 물쪽으로 가지구요 폭풍우 2단계짜리 어 얘도 막을수없는이 있구나 석화? 모두? 야 석화 모두라는데 저건 야 더블위트도 제가 괜찮겠다 달의 사원으로 달의 사원으로 어 다왔나보다 설마 저기 끄당은 아니겠죠 그 그래피네 이게 보니깐 플레이 타임이 예 짧더라구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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